사모펀드가 인수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잇따라 가격을 인상하면서 외식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. 올해 1월 오케스트라 PE에 인수된 KFC는 인수 한 달 만인 2월에 버거류와 치킨유 가격을 평균 200원, 100원씩 인상했습니다. 지난해 케이스톤 파트너스가 1,000억 원대의 지분 100%를 인수한 역전 할머니 맥주는 지난달 생맥주 가격을 최대 22.2%나 올렸습니다. 2021년 칼라엘 그룹에 인수된 투썸 플레이스는 지난해 1월과 10월, 올해 8월에 줄줄이 가격을 인상했습니다. 2년간 3차례 가격을 올린 것입니다. 외식 물가는 1년 새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.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치킨 물가는 1년 전보다 4.5%, 2년 전보다 15.2% 높고 햄버거는 1년 전보다 6.8%, 2년 전보다 19.6% 상승했습니다. 3호 펀드가 프랜차이즈를 인수하면 수익 극대화를 위해 짧은 시기에 가격을 대폭 올리게 됩니다. 반면 신세계가 운영하는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해 초 7년 6개월 만에 가격을 올린 뒤 당분간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. 3호 펀드가 가격 인상으로 전반적인 외식 물가를 끌어올리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 뉴스토마토 유태영입니다.